안녕하세요 리얼타워 지니 초이입니다. 오늘 방문하실 곳은 라미라다 라하브라 옆에 위치하고 있는 위리얼 지역입니다. 포라팍에서 5마일, 엘레에서 23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새로 짓고 있는 레올컨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메를루즈가 없는 54가구가 지어질 커뮤니티이며 A초에는 280불입니다. 총 3개 플랜 중 오늘 영상에선 플랜1과 플랜2를 방문했는데요. 두 집 다 3층 집이며 현재 70만불대 가격이지만 새 페이스 때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새 단지에 70만불대 가격, 방 3개가 있는 집을 찾는게 쉽지 않은 편이에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사 가능하신 집들이 몇 채 남아있습니다. 플랜2는 1층에 방과 샤워 달린 화장실이 가능하신데 모델홈은 현재 오피스로 사용중이라 영상에 담지 못했어요. 오피스나 게스트룸이 필요하신 분들은 플랜2를 확인해주세요. 플랜3는 이중 제일 넓은 2층 집인데 몇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 고민이신 분들께 좋은 이자율 프로그램 등도 있으니 확인하세요. 한인마켓이 운전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 한인 커뮤니티 가까이에 있는 새 집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가까운 곳에 쇼핑몰과 식당, 골프장 등도 있습니다. 새 단지는 처음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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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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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